써머송 롤링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아티스트 아이유의 라일락이 9위 던던댄스와 함께라면 Feel So High 오마이걸의 던던댄스가 8위 듣는 순간 공기마저 청량해지는 느낌 태현의 Weekend가 7위 6위는 전세계가 사랑하는 방탄소년단의 댄스팝 버터 에스파가 초대하는 거대한 광야 넥스트 레벨이 이번 주 5위 악뮤의 장르는 악뮤 레트로 사운드가 매력적인 낙하가 4위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써머송 퍼미션 투 댄스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트뱅크 오늘의 승리였습니다